제로 베이스원 멤버 김지웅의 영상통화 팬 사인의 욕설 논란이 좀처럼 잠잠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소속사에서는 음성 분석을 통해 욕설이 아니라는 음성 결과서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는 예상한 수순이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뻔한 얘기였기에 팬들은 납득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김지웅은 오래간만에 팬들과의 소통 창구인 버블 라이브를 통해 팬과 소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팬들은 김지웅의 상태 메시지에 사필기적 문구에 본인은 당당하다. 이건가 입장문도 이해가 안 갔는데 입원법을 보고 말문이 막힌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필기정은 과거 지드래곤이 논란 이후 sns를 통해 올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팬과의 채팅 말투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어 트럭 시위 및 시상식 등에서 갈라진 팬덤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초기 미흡한 대처가 문제일까요? 팬이 있어야 아티스트가 있는데 팬과 싸우는 소속사라니 몇백만원을 쓰고 아티스트와 영통을 할 수 있는데 팬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칠 이유가 얼마나 있을까요? 오로지 아티스트만 바라보고 응원하고 좋아해 주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배원의 멤버 김지웅 욕설 논란과 관련해 음성 분석 감정 결과 및 논란에 대한 피드백 요구라는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는 김지웅의 탈퇴를 요구하는 팬덤 측에서 모금해 음성 감정을 맡긴 결과에 대해 알렸는데요. 분석서에는 스펙트로그램 분석, 포만트 분석, 청감 분석 등을 종합한 감정 결과 욕설은 화상통화 남성 쪽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그 욕설의 발화자는 화상통화의 당사자 즉 김지웅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으며 외부 삽입 음성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속사의 진심을 담은 사과와 함께 현 논란을 책임질 수 있는 피드백을 요구하며 건강하고 성숙한 케이팝 문화 형성을 위하고 있는지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소속사의 음성 분석과 팬의 음성 분석 결과, 양측의 정반대의 결과를 두고 나왔는데요. 팬이 또 거짓말을 하며 분석서를 올렸을까요?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탈퇴 요구까지는 안 나왔을 텐데요. 대처가 참 아쉽네요. 해당 소속사는 또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